어떤 이름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뭐야? 어떤 이름이 있나요? 어떤 이름이 있나요? 어떤 이름이 있나요? 아, 어떤 이름이 있나요? 오늘 또 이렇게 빈칭녀랑 포호하는 시간을 가져볼건데 짠! 오늘 오스카프레일리 나왔습니다 파울리스타에서 파울리스타네? 파울리스타 오스카프레일리 거리에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빈칭녀랑 포호도 하고 예쁜 카페 있으면 들어가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거리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장소로 빈칭녀랑 포호하기 이제 영상을 찍을건데 제가 여기 거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장소를 여기로 택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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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로워요 여기 올 때마다 여유롭다고 느껴져요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고 네 너무 편하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편하고 제가 두개 여기 이렇게 많이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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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너무 내 스타일 아니야? 아니요 너무 높아 네 방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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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너무 높아 보색해 오 괜찮은데? 아, 좋네 좋네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음 세수아스 아, 세수아스 바래시 드라케일 네 네 네 네 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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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네 테니스 하와이안 하와이안 신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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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 여기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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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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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 그 그 그 그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음 핑크 핑크 그 도와주바라 핑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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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베르진에 아키에 베르멜로 그래서 아젠치 땡기 이스베라 2층에 아키 실키메니나스 아 아키 땡까린이네 레스토라운치 땡쿠쿠 오 여기 까베스 까벨루 까베사네 애씨네 까벨루 아키에린 시럽포트 아이스 플라워포트 플라워포트게스 플로리스 플로리스 플라워포트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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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젠치 아 vamos beber 세르베자 소음 소음 porque v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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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가 두 탁시 탁시 너기부앙아키 para 세베자 nada 베이 플로 플로리스 플로 플로리스 세베자 넌 넌 뭐 플로리스 과외 플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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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ah 플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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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 플로리스 플로리스 너희낭 이제 뭐 마시러 들어왔어요 오케이 이어 플로리스 다 오이 그냥 furniture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 베이비 아, 쇼핑이네? 어, 에시에 포킹요? 아, 디페렌치 네? 소요 여기 베이비 아직 10페이지요, 쇼핑 독일 쇼핑? 아, 독일 쇼핑이네 그래서 이스페라 쇼핑 여기 봉 이렇게 가운 놈이 가운 놈이? 에 미세에 미? 노타피스 가우 노타피스 가우 아, 에 미세에 미 에오 아쉬울게 에 미세에 미 카페 이빨 이 가운 놈이 다 셀비스 셀비자 이스 오케이 가운 세운 놈이 빅터 빅터 오케이 엄청 프라세 프라세 오케이 아, 이스 미친요 미친요 아, 에오 이 가운 소요 이름이 소요 이거 이거 아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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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쇼핑을 시켰어요 쇼핑 시키고 너무 많이 어떻게 해야겠 гилеры ions Então, 저희가 а필이 마음을 depart입니다 너무 많네? 이거 가세요. 비칭녀 칠아포토에 고 음! 고세이네? 고세? 고세, 너무 많네. 이렇게 비칭녀랑 거리를 나와가지고 포를 하면서 여기 거리를 보여줬는데 여기 진짜 주말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놀러와가지고 여유로움을 좀 만끽하면서 이렇게 막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비칭녀랑 또 포호하는 영상을 찍을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장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칭녀랑 같이 거기로 가겠습니다. 짜오! 오케이! 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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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